여긴 아주대 학교 무성관 교황 도서관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번 가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 찍어 드릴게요. 오른쪽으로 되어있고, 이렇게 카메라가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옛날에 실화상, 열화상만 했는데 저희 NDS는 이렇게 그림 파일을 넣어서 이렇게 게시판 동일하게 온도 측정하면서도 넣을 수 있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NDS 솔로에서 오디오 이제 나오는 것을 설정을 하는 것을 잠시 보여 드리겠는데요. 지금 이제 볼 버전은 7월 27일 버전으로 다 맞춰 주셔야 돼요. 여기에 보시면 거기에 동봉 여기도 7월 27일이고 C매스도 그리고 보시면 MVR도 버전이 7월 27일입니다. 그리고 NDS도 똑같이 7월 27일이고요. 7월 27일 버전 3개 다 이후에는 NDS에서 오디오를 출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은 맨 처음에 이제 그 NDS를 업그레이드를 해 보시면 하시면 여기에 이제 새로운 게 생겼는데 NDS마다 사운드라는 게 생겼어요. 이 사운드라는 것은 연결된 오디오를 표시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HDMI 2 여기에 HDMI 2에 지금 오디오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이 NDS에서 오디오 출력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NDS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렇게 NDS에 업그레이드가 되시면 NDS에 오디오가 또 투자 되어있습니다. 오디오에 여기에 보면 각 그 NDS마다 주소라든지 이거는 카메라처럼 이름 넣은 거고요. 주소를 갖다가 다 각자 넣을 수가 있고 이 곳에 오디오를 보내겠다 하면 테스트를 하면 띵 하는 소리가 그 현장에 띵 나게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해 보고 있습니다. 안 나가서 테스트 벨이 울렸습니다. 레이아웃도 이렇게 지금 다 꾸며져 있습니다. 레이아웃 만들고 작업에서 이렇게 사운드라고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그 NDS에서 들어오는 높은 열이 감지되었습니다. 하는 OSD가 나갈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장에는 지금 예시로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문자랑 사운드가 뜨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이벤트 설정은 아까 제가 작업에서 하나 만드시고 이벤트 작업은 지금 원천간만 해 보겠습니다. 원천간에 38도 이상에서 40도 이상이면 열감지 사운드와 문자가 뜨게끔 지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모델 rum 이건, 여기 안에선 찍는데 난 안 찍지? 여기 카메라하고 저게 중요합니다. 한 2분은 찍기 시작해 3경 씨, 10도 콘트도 마치고 이게 그러면 공지원이 가능한데 38도만 계속 끼어서 소리가 네요. 왜 이렇게 이렇게 선택이 어디가 없잖아 선택이 어디가 없잖아 그 대신에 모듈이 안 들어서 두 번 타야돼 내가 플레이리스 볼륨을 줘서 리모컨으로? 1초 ultimo 3초 1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